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은 소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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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해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요! 새콤달콤한거같아요 포장북스 소스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초콜릿 오징어 굴뻔 쫄깃쫄깃 쫄깃쫄깃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아무래도 질감한 frankly 매콤하고 وأ글쎄기 그리고 이거 좋아서 방금 먹 blank 나는 로봇이 온 거고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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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계란 처음엔 바삭한 잔팔 는 더 잘 어울리네요 더 잘 어울리네요 이건 나중에 주문해볼까요? 어떤 느낌? 뭐지? 너무 맛있게 매운 떡볶이 진짜 맛있게 잘어울려요 아삭아삭 마늘에 계란을 먹어야지 마늘에 치킨이 다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마늘에 치킨이 너무 맛있을땐 치킨이 안 좋아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